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돌이 tv 벤돌이 입니다 네 오늘은 벤돌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저렴한 자가장비 소모품류 자동차관리 소모품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효과는 좋은 소모품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벤돌이는 쓸데없이 비싼거 안좋아합니다 저렴하고 효과좋은거 좋아합니다 네 이거요 사실 저번에 214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구요 2년전에요 2년전에 네 요거 좀 바뀐 것도 있고 자꾸 여쭤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현대 이영재 실리콘 스프레이 네 요거 벤돌이 대표 아이콘이죠 현대 이영재 실리콘 스프레이 2000원 고무수명이 연장되고 코팅하면서 보호막도 형성해주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이어에 뿌리고 웨더스트리 고무에 뿌리고 부싱류에 뿌리고 썬루프 고무에 뿌리고 소리나는데 뿌리고 하여간 고무에 다 뿌리시면 됩니다 잡소리 나는데 뿌리시면 됩니다 벤츠에서는 요거 3m꺼 있잖아요 요런거 이제 잡소리 나면 3m꺼 뿌려준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4500원 이네요 가격이 두배네요 브리티꺼는 10,000원 입니다 저는 아까워서 2,000원짜리 현대 이영재 요거 쓰고 있습니다 벤돌이 강축 네 두번째 1신 카브레터 클리너 3,000원 3,000원 1신 카브레터 클리너 클리너 중에서 제일 싸고요 제일 좋은거 CRC꺼는 12,000원 입니다 1신꺼 괜찮습니다 나름 이름도 있구요 랩센서 세척하거나 부품이나 나사 볼트 세척하거나 이물질 묻은거 세척할 때 1신 카브레터 클리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세린이 있습니다 바세린 네 바세린 4,000원 네 요거 가죽보호제죠 가죽보호제 바세린에다가 요것저것 뭐 msg 뿌려가지고 가죽보호제 만들죠 여자들 명품가방 사면 가죽해지지 말라고 방수대라고 바세린 발라주고 있습니다 바세린은 가죽보호효과가 좋습니다 요거 그냥 주댕이에 발라도 아니 입술에 발라도 되구요 피부에 양보하셔도 됩니다 보습 가죽보호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깜장 시트만 바르시구요 뭐 다른 색깔 뭐 흰색이나 갈색 고런거는 변색 될지 모르니까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번째로 하네스 테이프 있습니다 하네스 테이프 네 다섯개 뭐 9,000원 만원 정도 하구요 천정이나 대시보드 트림 안에 블랙박스 배선이나 엔진룸의 전기배선 차체와 부딪혀서 소리가 나거나 마찰이 돼서 까질 것 같으면 요거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하네스 테이프 칭칭 감아 주시구요 그래도 덜덜거리면요 벨크로 테이프 있잖아요 벨크로 테이프 그것도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건 똑같은 거구요 그걸로 칭칭 감아 주시면 좋습니다 조용해집니다 네 여섯번째로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있습니다 뭐 2-3,000원에 뭐 한 뭐 20개 뭐 50개 뭐 많이 주죠 엔진배선 덜덜거리면 하네스 테이프로 감아주고 그 감아준 부위를 케이블 타이로 옆에다 단단히 묶어 주시고 뭐 블랙박스 배선이나 트렁크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덜덜거리지 않게 요걸로 단단히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음 많이 줄어듭니다 일곱번째 신예츠 신예츠 실리콘 그리스 있습니다 요거 네 요것도 한 뭐 11,000원 뭐 12,000원 고정도 하구요 요것도 이제 자가정비 필수템이죠 필수템 캠 마그넷 오링이나 엔진오일 오링이나 잡다구리 한 오링 교환 하시거나 끼실 때 요거 이제 그 오링이 씹히지 말라고 그리고 오링이 부식되지 말고 오래오래 가라고 실리콘 그리스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발라주면 오링 오래갑니다 실리콘이 고무를 보호해주고 기밀성도 유지해 주고요 내열성도 좋게 해줍니다 오링 끼실 때 실리콘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으면 실리콘 스프레이라도 뿌려 주시구요 여덟번째 일신 언더코팅제 있습니다 일신 언더코팅제 3,000원입니다 요런거 이제 하체 부식이나 녹날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뿌려 주셔야 됩니다 미리 녹나기 전에 언더커버 위에 뿌려도 좋구요 언더커버를 두껍게 코팅 해줘서 소음 진동도 잡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산토깨비 에어컨 세정제 있습니다 요거 에어벤트에 뿌려 주시구요 여름에 에어컨 신내도 잡아주고 청소도 해줍니다 에바클리너 있잖아요 에바클리너 5년 전인가 발암물질 뭐 많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 에바클리닝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에어벤트에 산도깨비 에어컨 세정제 뿌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족한테 해로울까봐요 요 산도깨비는 요거 헷사업이라고 해서 안전보건 승인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나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오늘 좀 빠르게 잡시러운 것들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이제 최대한 싼걸로다가 링크 붙여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벤츠 필수 공구 세트 있잖아요 뭐 bmw 와우디도 마찬가지구요 독일차는 요거 그 공구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필요한 필수 공구 세트 전동 라챗이나 별각 렌치나 뭐 실속형으로 되어 있는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쓸만한거 그것도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벤돌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 였습니다 어 어 으 ou 감사합니다.